내가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거는 솔직히 내가 20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래도 좀 투자의 전문가들도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가 진짜 잘 맞추고 반도체 이런 거 빠진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 같은 거 결국은 고점이고 이런 거를 되게 잘 맞춰 나 아직까지 그런 거 크게 틀린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마트 기구인데 결국은 얘네가 갈 것 같다 이런 거가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없어 정말로 이런 거 잘 맞춰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나한테 조언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견도 듣고 이렇게 교류를 한단 말이야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 방송에서 너무 싼 마이로 너무 쓰레기 취급당한 나 냉철이야 냉철 냉철이도 사람이란 말이야 너무 싼 마이로 비춰져가지고 말이야 나도 그 그 그 교수님이 사실은 교수니까 먹히는 것도 있어 아 교수니까 내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 봐 어디서 중산층 까르냐 이씨 어디서 어?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이제 그 내 메카니즘 어떤 식으로 굴러간지 아니까 근데 똑같은 20년 30년을 쏟아도 그 교수님은 그 쪽에다가 쏟는 거야 그 쪽에다가 쏟아서 그 쪽에서는 뭐 나보다 전문가 그렇지 나는 이쪽에 전문가인 거지 돈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돈을 만드냐 못 드냐가 우린 핵심이야 사실 2000을 20을 터치했냐 17을 터치했냐 아무 상관없어 2000을 터치했는지 200을 터치했는지 내가 돈을 나중에 결국은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2000 갔다가 올라오든 1500 갔다가 올라오든 그거 버텨서 나중에도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팔면 그냥 끝인 거야 그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이 빠지면 종목이 다 빠져 아니거든 신세계 같이 오늘 상가 가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갈대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나 완전히 쇠됐어 몬01 근데 항상 버티다가 올라가면 정리하다 보면 또 금세 날씨 추워져 그럼 내년 준비해야 돼 내년 정도 사 맨 밤 10시께서 결국 먹어 결국 하나씩 이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정책 기적 바뀌고 바람이 바뀌면 또 급성장하지 반도체 같은 거 봐봐. 지금 잘 노려봐야 돼요. 삼성은 반도체 말고도 통신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회야. 5G 막 날라가잖아. 5G 날라가는 내 스토리 그때 설명했었잖아. 5G 없으면 삼성이다. 삼성이 지금 통신시장의 퍼센트자 1. 몇 프로? 그런데 여기서 10배 늘리겠다. 20배 늘리겠다. 10배, 20배 늘려봤자 10%, 20%야. 전세계 점유율에. 삼성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. 우리나라 R&D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. 왜냐하면 중국에도 팔닥이 다 잘렸잖아. 그렇지. 기가마워. 지금 트럼프 렁프형이 큰 소음을 준 거라니까. 비가 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은 봐.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적자로 돌아서. 적자로 돌아서는 영업이 이제 없게 떨어져.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있잖아. 고정비는 일정한 고정비는 줄지 않는단 말이야. 오히려 고정비가 더 늘 수도 있어. 지금 타이밍에서는. 그러면 고정비가 일정한데 반도체 가격이 막 빠져봐. 그러면 빠지는 만큼 그만큼 영업이 다 까지는 거야.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. 그러면은 뭐 회사 가격이 0이야. 아니거든. 기업의 경쟁력이랑 구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.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슬슬 재야지. 그렇겠지? 이해되지? 압도적인 경쟁력 1위인데 이제 삼성 SK가. 나 계속 팔 거 아니야. 반도체가 안 쓰는 날이 오겠어? 아니잖아. 반도체 계속 쓸 거 아니야. 그치? 더군다나 뭐 자율주행 AI 있잖아. 그런 거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가가 고점일 때 있잖아. 그 위에 성장수를 걷다가 얹혀 붙여. 뭐를 붙이냐? AI다 이거는. 무한 성장한다. 그때 무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외인이나 이런 기관들은 때려 패는 거 같다.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. 아는 거거든. 어? 물량 주네? 어? 물량 주네 이거? 어? 재고 왜 저거가 점점 늘지? 재고 점점 느는 거야. 그럼 DB 센터들이 점점 재고 느는데 계속 싸? 무한정 싸? 아니거든.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 우리 써야 될 것만 딱 재워놓는단 말이야. 그 정도 이상은 안 사. 적정도 한 다음에 다 살 거 다 산 거야.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. 이해 되지? 너무 쉽지? 이거 아마 교수님 모를 거. 난 이것만 파니까. 내가 또 존경하는 교수님. 카이스트 교수님 있잖아. 그런 분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막 얘기했단 말이야. 큰 그림만 보니까 또 그런가. 또 파서 보면 또 안 그래. 한국 화보 실적 개선되는 거 수주 들어오는 거 딱 보이잖아. 그리고 수주 받을 때 이미 회사는 알아. 뭐 알아? 내가 수주 얼마나 넣는지 저가 수준인지 고가 수준인지 딱 안단 말이야. 그럼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안단 말이야. 알겠지? 그럼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누구한테 제공하겠어? 애널들한테 제공한단 말이야. 애널들은 다 알아. 받아. 애널들이 레포트를 갖다가 자기들이 내 필수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데이터를 받는단 말이야. 나 업계에 있었으니까 알잖아. 그런 거야. 부동산은 너무 쉬운 거야. 내가 이제 최근에 대전 분들 몇 번 뵀거든? 대전 분들 뵀는데 내가 옛날에 이제 부동산 카페 뭐 때문에 대전 사람이 한번 올라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. 무지개 아파트, 크로버 아파트 거기 있잖아. 그 상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있어. 둔산동인가 둔전동인가 여긴데요? 그냥 안 가봤어, 나. 가봐야 안 와? 부동산도 그러면 뻔하지. 대전이 막 카이스트 있고 좋은 직장들이 막 있단 말이야.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? 결국은 이제 거긴 안 올라왔으면 나중에 올라야 되는데 집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야. 눌렸다가 이제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. 근데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상승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야. 그럼 어디서 오르겠어? 뜬금없이 그 외곽에 뭐 어디 엄한 산골 거기에 가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살겠어? 아니겠지? 뭐? 연봉 없나? 없을 텐데. 한 1, 2억, 2억 될 텐데. 1억이 뭐야? 한 2, 3억 될 텐데. 그치? 우리 살 제일 좋은 데 살 거 아니야? 자녀들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전철 있고, 항원 있고. 딱 보니까 위성제도 보니까 여기네, 여기네. 거기 제일 많이 몰라요. 당연한 거 아니야. 이거 동네 아줌마들도 알아 가서 보면, 딱 보면. 그거 갖고 예전에 막 무슨 일타강사가 찍어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일타강사도 거기 갔다 봤겠지. 그럼 거기 제일 좋네? 이거 사세요. 대전 안 올랐네? 이거 사세요. 이거거든. 참 쉽죠? 그리고 뭐 대지 지분 조사했을 거고. 너무 쉬운 거. 돈 만드는 거지, 부동산. 이런 거는. 쉽잖아. 그냥 보면 아는 거 아니야. 옛날에 아파트 살 때 보면서. 자기 눈에 봐도, 좋은 아파트 안 좋은 아파트, 안 좋은 아파트. 옛날에 아는 형님 반포에 집 알아보는데, 유치원생이 있었어. 걔도 그러더라. 아빠 나 저기 살래. 이렇게 쉬운 거에요. 근데 왜 돈을 못 버냐. 오늘 교육방법인데 그렇네, 이거. 구원금 안 들어오면 안 할 겁니다. 아쉬운 게 없어요. 바보집만 안 하면 되는 거야. 존산동 살 때 그 집을 파는 사람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왜 이렇게 안 올라? 안 올라. 누가 딱 보러 왔어. 거기다 딱 판 거 아니야. 누군가가 팔게 되면 샀을 거 아니란 말이야. 그치? 그런 집만 안 하면 된다니까. 어? 있잖아, 자기 친구 있잖아. 그때 한동안 막 재본적 아파트 그거 팔려고 해도 못 판 때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팔려니까 후딱 팔렸잖아. 그때 팔려고 딱. 옆에서 팔려고 막 오잖아. 왜 팔려고 오지구만 생각해둬잖아. 간단하잖아. 지금 바닥에서 다 누웠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. 근데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지. 근데 예를 들면 뭐. 우리 저기 이마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마트 얘기하자. 바닥이네. 어? 그리고 내가 어제 야밤에인가? 어저께 밤에. 내가 밤에. 아침으로 밤에 한번 봐. 밤에 이제 에너지를 올리고 하거든. 그래. 그래.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잠깐 까먹었었는데. 얘기하다가. 숙닷컴의 가치가 예전에 3조원으로 평가됐었어. 3조원으로. 얘네 50% 들고 있잖아. 1.5존에 그거 막. 스타벅스. 1.5존에. 거의 뭐 실총이랑 거의 비슷하네. 그거 막. 스타필드 빼고. 마트 빼고. 못 빼고. 못 빼고. 해도. 그렇잖아.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. 주주도 막 길게 막 하는데. 길게 할 게 없어. 그냥 대충 읽어봐도 대충 봐도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. 이게 이름이 이마트잖아. 그니까 그 마트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. 후딱게. 이거 주주들 중에서도 내가 봤던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.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. 그러고 막 집어 던지는 거야.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집어 던지는 거라니까. 응. 그니까 그. 치과의사 교육님 같은 경우는. 본인이 알고 산 거야. 치과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. 그래서 버텼겠지. 뭐. 본인이 산 것 중에 뭐 개박살라고 터진 게 없었겠어. 난 알지. 아픔이 있단 말이야.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. 내가 투자하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. 개밖에 없어. 여보. 냉철 밖에 없어. 난 아픔이 없지. 난 진짜 아픔이 크게 없었어. 아 그거 옛날에 엔시소프트? 응. 이따가 하자. 개별 유명합니다. 좀 싸게 샀어야 되는데. 그때 내가 그걸 느꼈어. 아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여보. 엔시소프트 10만원, 11만원, 12만원 갈 때 계속 살 텐데. 그때는 와 이거 리니지 돈 들어오는 거 값어치만 해도 이게 얼만데. 리니지 IPA 값어치만 해도 얼만데.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거래가 되지? 장보가 성질 나가지고 팔라고. 이렇게 딱 장보를 보면 장보는 못 팔겠어. 장보 난 해석할 줄 아니까. 근데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은 장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.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지는 거야. 회사 이름만 보는 사람들. 뭐 그래. 좋은 회사 사가지고. 오늘도 오는 회사 있어. 별로 없다. 아 이거 동원 FMB. 오늘 동원 FMB 양목 넣었잖아. 동원 FMB 요새 레포트가 있잖아. 매일 나와. 나 겁나 빨아. 동원 FMB 지금 헐었어. 축구하는 안 가요. 근데 이러다가 장보니까 딱 돌았으면은 장때 한 번 빡 나오는 거지. 그러면 또 사람들이 냉철 냉철. 나는 솔직히 수도 없이 경험했다. 수도 없이. 막 이렇게 인내를 하다가 딱 되잖아. 주변에 전화 막 와. 아 형님 축하한다고 막 한다고. 막 짜증내지.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. 됐다고 그러고. 냉철 냉. 떨어질 때는 막 쓰레기 취급받아. 이마트. 예. 동원 FMB. 쓰레기 같은 형목이 얘기하자. 오늘 이거 얘기하자. 오늘. 3분을 진짜 나눠도 되겠는데. 오늘. 콘텐츠가. 아 이거 내일 하자. 나 뭐 들고 있는지. 처참하더라. 하도 첨 울린 게 많고 있잖아. 뭐. 그냥. 쉬퍼래. 쉬퍼래. 다 쉬퍼래. 내일 하자. 네. 얼마나. 뭐 물렸는지. 뭐 비중은 얘기하지 말고. 다 개첨 울린 게. 근데 장 돌아가면 이게 다. 진짜 나는 그런 거 많이. 계좌가. 왜냐하면 또 샀다 팔았다 하니까. 계좌가 그냥 막. 쉬퍼래. 그냥. 어. 그랬다가. 계좌가 또. 쉬퍼래. 그런다니까. 지금. 지금 그렇잖아. 장이 지금 뭐. 쉬퍼랄 수밖에 없지. 무슨 종목 들고 있고. 뭐 물렸는지 하면 좋은데. 지금 시간이 다 됐어 이거. 그리고 좀. 좀 봐야 돼. 뭘 봐. 드러분 안 드러분. 이거 또 웃으라고 한 건데. 이거 갖고 또. 별창남 새끼한테 막. 엄청 욕한다고 이거. 웃으라고 한 건데. 예능이라니까. 아 나 형 진짜 아쉬운 게 없어 형. 진짜야. 응? 별창. 옷이라도 벗어줘야지 그럼. 내가 지금 이거 어. 여기서. 어. 이거 실효나 받으면서. 내가 어. 내 심기를 건드리면 난 안 할 겁니다. 이미 메일을. 수백 통을 받아가지고. 그 사람들만 한 명씩 만나가지고. 그 사람들께 온기 좋은 게 뭘 해도 돼. 진짜로. 아니야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언젠가 들어가세요. 응? 다음번에kal reach&